안녕하세요 엊그제 제가 그 양봉 소비 소비 소충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상황을 이전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날 포르말린 소비를 소독하기 위해서 포르말린 용액과 유황을 구입했다고 제가 올렸었는데요 오늘 택배로 왔습니다 이거 이제 포르말린이고 이건 유황인데 서로 다른 판매자한테 구입을 했는데 택배는 한날 한시에 왔네요 그런데 이 포르말린이 그런데 지금 포르말린을 지금 보니까 이게 원액이 아니고 35% 용액이네요 저는 사실 40년 전에도 양봉을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책을 쓰는게 직업이지만 책만 써서도 물론 책이 많이 팔리니까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나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출력소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올해 양봉을 부업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40년 전에 양봉을 했었지만 40년 동안 양봉을 안 했으니까 지금 올해 5월 5일날 벌 2통을 사가지고 와서 6월 초순까지 벌을 11통으로 늘렸다가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지금은 6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양봉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40년 동안 양봉에 손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초보양봉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소비관리를 잘못해서 소비에 석고병도 만발하고 특히 이 소비소충이 그냥 엄청나게 생겨서 저는 처음에는 곰팡이로 잘못 알고 이거를 비큐어 석고병약만 투여를 했는데 석고병약을 투여를 했으니 소비소충이 죽을 리가 없지요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소비소충도 내가 보여드리고 소비소충이 생긴 소비를 뜯어내는 것도 보여드렸구요 그리고 이제 제가 40년 전에 양봉을 할 때는 40년 전에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컴퓨터 누르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로지 책만 보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양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보던 책에 포로말린 2% 용액으로 소비를 소득을 해야 된다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는 지금 하도 오래됐으니까 잘 기억은 안나지만 어쨌든 포로말린 용액으로 소비를 소득을 했다가 그 소비를 넣어줘서 벌들이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농약은 물론 아닙니다 포로말린은 방부제로 쓰는 아주 강력한 뭐라 그럴까 이게 항생제라고 해도 되고 이게 이제 방충제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인은 구매를 못합니다 저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서 구입을 했구요 구입은 했지만 이게 35% 용액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있어 여기가 충남 예산 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2020년 9월 달에 이제 시골로 이전을 했구요 이게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사업을 크게 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지하실에 얼면 안되는 물건이 많은데 얼지 말라고 이게 온수기로 사용하던 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왔고 여기는 이제 3킬로짜리 전기 온수기가 들어가는 자리가 이제 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여기다 물을 채우고 포로말린이 이제 35%니까 이게 좀 애매하잖아 이거를 얼마를 넣어야 이게 2% 용액이 되나 지금 뚜껑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100리터란 말이에요 100리터에 2% 용액이 뭐 얼마입니까 2리터를 2리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 넣어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넣기는 그렇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조금 남기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2%가 아니라 1% 용액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뚜껑으로 몇 개 넣고 냄새 맡으면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거의 다 넣었습니다 다 넣고 혹시 몰라서 예비로 조금은 남겨뒀는데요 지금 소비를 가져와서 이게 이제 여기에 소비소충이 만발한 소비 엊그제 보여드렸던 그 소비 중에 하나고요 지금 소비를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물에 둥둥 떠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물을 이렇게 채우고요 소비를 일단 여러 개를 이제 포개 써요 자 이거 지금 보는 겁니다 이걸 얼마를 넣어야 되나 다 넣어도 모자 2%가 안 돼요 다 넣어봤자 1% 더더군다르게 35% 용액이냐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뭐 한 35%니까 3개 6개 여러 개 넣어야 되겠네요 지금 집어넣은 거는 1% 용액도 안 되네요 지금 이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어요 뭔가를 눌러놔야 돼요 근데 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뚜껑을 덮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꼭 누르고 여기다 물통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거 한 손으로 누르고 물통을 들어야 되니까 물통에 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올려놓고 지금 태풍이 흰남로가 지금 오고 있다는 말 우리나라로 역대급 아마 우리나라에 온 태풍 중에서 가장 쎄다 그래요 이번에 오는 태풍이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 안 되잖아요 빗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비닐봉지를 일단 여기다 덮고 이런 식으로 덮고 비가 와도 이제 이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지금 태풍이 오니까 이거 고무줄로 묶었어요 이런 식으로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일단 포로말린 1%도 안 되지만 일단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 효과가 있다면은 뭐 눈곱만큼이라도 효과가 나타나겠죠 지금 요 포로말린 35% 용액이니까 지금 이거 100리터에다가 이거 6개 그러니까 35% 짜리 3개를 해야 100%라고 보고요 3개를 넣어봤자 1% 밖에 안 되잖아요 6개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포로말린 값도 이거 뭐 한 1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네요 포로말린으로 만일에 소독을 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포로말린을 한 10만원어치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코 만만한 가격이 아니죠 태풍이 온다고는 하지만 혹시 몰라서 물을 더 채우는 거예요 무겁게 물통을 채우고 여기가 이제 제가 양봉을 지금 여기가 시골 구옥이기 때문에 좀 누추하지만 어쨌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제 집 뒤에다 추녀를 매달아 가지고 양봉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은 오늘 이제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 이런 거는 사람보다 이런 벌들이 더 자란다구요 이게 태풍 전야죠 지금 그러니까 벌들이 거의 활동을 안 해요 그리고 벌들이 뭐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지요 저는 올해 이제 5월 5일날 벌 2통을 사 가지고 와서 6월 초순까지 11통으로 늘렸다구요 근데 여기가 예산이라는 것이 사과의 고장이에요 과수원이 많다 보니까 이 사과의 약제 농약들을 많이 치고 또 주변에서 재추제를 많이 치니까 벌이가 전멸 수준으로 죽었었어요 그래서 벌 모통은 피난을 보내고 지금 어쨌든 최종적으로 6통으로 줄었구요 지금 내검은 하지 않고 저는 이제 벌통이 몇 개 안되니까 자동 사양기가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벌통을 뚜껑을 열어 가지고 지금 플래시를 비춰서 사양액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하는 거에요 만일에 3회 사양액이 고갈됐으면 보충을 해주려구요 지금 보니까 사양액이 충분해요 지금 밑에는 4매 5매씩 다 들어있구요 이거 일주일 정도 며칠 더 있다가 내검을 해서 소비를 더 넣어주던지 할 거고 어쨌든 지금 산란도 양호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벌통 두 개만 내검을 하고 사양액이 남아 있으니까 다른 벌통도 사양액이 충분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만 그냥 사양액만 확인을 했구요 오늘은 일단 벌을 내검하는 이런 영상이 아니고 소비를 프로말린 용액으로 소독하는 영상 소독하는 방법 소독하는 이유 이런식으로요 지금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3일 후에 저는 3일간 여기다 이제 넣어둘 거에요 그러니까 프로말린을 어쨌든 넣기는 없으니까 35% 용액이라도 지금 한 병을 거의 다 넣었다구요 혹시 몰라서 예비를 조금만 남기고 그러니까 프로말린 1% 용액이나 되려나 말려나 어쨌든 프로말린 용액은 그러니까 좀 퍼센트가 낮더라도 희박하더라도 물속에 다 3일을 넣어주니까 제가 볼때는 어쨌든 프로말린 용액 물속에 3일간을 소비를 담가두면 소비소충이 전멸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석고병이 만발을 했다구요 석고병이나 백목병이나 노제마 같은 포자도 또 물속에서 또 증식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일단 프로말린 액을 넣었으니까 3일 후에 꺼내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소비소충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만일에 다 빠져나왔다면 밑에 가라앉았을 거구요 제가 볼때 소비소충은 100% 박멸이 될 것 같아요 물속에다 그냥 물속에다가 3일 동안 집어넣어도 그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제 못살지 그러니까 이제 프로말린 용액에 넣었으니까 살 수는 있겠지만 만일에 효과가 있다면 뭐 1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프로말린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해 가지고 프로말린 그러니까 지금 1%도 안 되잖아요 35% 용액을 한 병 다 넣어 100리터에 한 병 다 넣어봤자 이게 1%라고 하더라도 0.3% 밖에 안 되잖아요 35%니까 0.35% 그래서 일단 요 결과는 3일 후에 3일 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 일주일 후에 봐야 돼요 3일 후에는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3일 동안 그냥 맹물 속에 넣어 놓을 거에요 이거 완전히 프로말린 약효가 눈곱만큼도 안 낫게 다 이게 날려보낼 거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 프로말린 용액을 2%로 하는 이유는 그걸 퍼센트를 높이면 벌들이 죽기 때문에 아주 희박한 용액으로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벌레만 죽으라 이거죠 벌은 죽지 말고 일단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인터넷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요 프로말린으로 소독한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성공으로 한다면 제가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대략 일주일 후에 이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이제 소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강군의 봉군에 한 장을 넣어 줘보는 거죠 소비를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성공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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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